아니 어쩐다고 이렇게 또 한지민씨 진짜 아끼는 후배라고 선생님께서 정말 너무 사랑으로 후배들을 아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집으로 또 석화를 보내셨더라고요 아 진짜 정말 산타클로스처럼 그러니까요 크리스마스 이후에 맞춰서 매 그 시기에 그때 받는 제철 음식을 잡고 엄마처럼 제철 음식을 정말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사랑스러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따뜻한 분 혜수 선배한테 또 한마디 지금 방송 듣고 있다고 하니까 선배님 제가 항상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데요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우 한지민씨가 배우 김혜수씨에게 사랑고백하는 장면을 사랑해요 라이브로 직접 보셨습니다